음 이제 진짜 이거 부르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써서 이제 저 혼자 하게 됐고요 하 떨리네요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조금 가사를 어렵게 쓰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모든 노래를 그렇게 쓰진 않지만 이 노래는 하나도 안 어렵고요 그냥 직설적인 노래예요 이게 저는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한번 제가 아보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혹시 아뽀 필요하지만 가져가세요 어제 아뽀를 썼는데 오카포고요 제가 그 말을 너무 못하겠어요 그냥 들려드리는 게 낫겠죠? 네 이 노래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